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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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우리 주님한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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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메 아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Greek이로 oso니로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 주님한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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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주님한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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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주님한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리로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녀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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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진해 온 것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진해 온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해 온 것을 주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밤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주님한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메 아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녀된 것은 이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녀된 것은 이 자녀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녀된 것은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